안녕하세요 스텝설명 가겠습니다 32카운트 퍼월 작품이구요 3번의 택이 있습니다 정면보고 스텝설명 해드릴게요 섹션 1 오른발 왼쪽으로 크로스락 갑니다 크로스락, 리커버 오른쪽으로 사이드 샤플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왼발 크로스락 크로스락, 리커버 왼쪽으로 샤플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발 포드락, 리커버 하시고 오른쪽으로 1분의 1턴 샤플 스텝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포드 터치 하시고 오른쪽으로 2분의 1턴, 피버터운 왼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하시면 됩니다 카운트, 2번 카운트 1, 2, 3, 4, 5, 6, 7, 8 자, 섹션 3 가겠습니다 오른발 포드 터치, 사이드 터치, 코스터 스텝 오른발, 백, 투게더, 오른발 포드 하시고 왼발 똑같이 포드 터치, 사이드 터치, 코스터 스텝 백, 투게더, 포드 하시면 됩니다 카운트 1, 2, 3, 4, 5, 6, 7, 8 자, 섹션 4 가겠습니다 자, 오른발 터치 상태로 피버터운 왼쪽으로 할 거예요 자, 왼쪽 4분의 1턴 피버터 하시고 오른발 크로스 셔플 가겠습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사이드랑 리커버 하시고 왼발 비하인드 사이드 앞에 포드 스텝 하시면 됩니다 4번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자, 풀 카운트 한번 가볼게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풀 카운트 했고요 자, 12시 방향에서 시작을 하면 4번째 월 3시 방향에서 16카운트 후에 택이 한번 있습니다 4카운트 택 자, 그리고 6번째 월 시작을 해서 32카운트 후 9시 방향에서 7번째 월에서 바로 택 4카운트 하시면 되고요 자, 12번째 월 6시 방향에 가면 여기 또한 16카운트 하고 택 4카운트 하시면 됩니다 자, 택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른발 포워드 터치, 사이드 터치 투게더 터치, 사이드 터치 카운트 1, 2, 3, 4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